신시계 쳐야하는 게 있는데 그린이츠 나오면 오늘 같이 봅시다 그린이츠랑 풀 버전 영상도 한 4개인가 5개 있을텐데 와.. 따로 정도 괜찮다 아잉 와우 아잉 와요 아잉 자 쎄게 때리고 손을 안 걸었습니까잉 이거 잘못 카운트하면 죽거든 태급이 어디시길래요 스크류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랫구나 오잉 음 우선을 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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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아잉 나이스 벽에서 무조건 하늘로 데리고 와면 안되요 이렇게 마무리시킬 수 있는 벽이 딱 붙어 있으면은 저런 상황은 없거든 오 이 칼이 눈뜨리면 어떠세요? 아 저기 13위였구나 아 맞다 맞다 저 이름은 뭐였지? 아 오와 저 바로 차는거 와 아깝다 오레아 총알발랐다면 변신을 무조건 한다고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니까 상대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가지고 아 와 죽을수나 와 미치겠네 나이스 타이밍 카즈야 후원해주셨어요 오늘 오늘 카즈야 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오늘 회장님이 안와야됩니다 그렇게 안와야돼 잘못 이런거 보면은 어 미술어걸선생님 어서오세요 이차홍 장기지 이차홍 개상기지 아이고 아이고 미술어걸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리액션은 잠시만요 잘 열어주세요 오와 미술어걸선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궁신레버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궁신레버에 대한 궁금한게 있으면 지금 여쭤보셔야됩니다 형님들 와 맞아요 저도 휴대폰 저기 뭐야 저장해놓을 때 궁신레버 창시자 선생님 이렇게 저장해놨는데 그렇지 앉을거 같았죠 아까 내가 기억해놨지 카즈할때는 상대가 어떻게 앉는지도 봐놔야돼 어떻게 앉는지도 봐놔야돼 나이스 역시 카즈하는 사람들은 궁신레버가 손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금은 시계여행 동거를 웨이브 두번으로 시계여행을 잡은거죠 이제 뻥발로 걸어찹니다 요새 제가 새로 만든 패턴인데 멀리 보내고 달려가서 신비거는거 은근히 괜찮아요 이거 안앉아 안앉네 오 실수 실수 오잉 와라 내밀어주세요 아 베리아 저게 개좋아요 저게 들어가다가 파크쓰는 내가 지고 왕이 오 노 오 아 이거 앉혔으면 와 진짜 안앉네 심신레버 정도면 가격 진짜 착한편이에요 요즘 레버들 다 뭐 7만원 6만원 이래가지고 심신레버 정도면 진짜 가격이 착한편입니다 아 아 이번엔 안앉네 와 지셨다 심신레버 안해도 붕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 산적승 그분이 만든 저거있거든요 홀더라그러나 그거 끼고 하면은 구멍 안쓸어도 쓸 수 있어요 구멍 안쓸어도 쓸 수 있어요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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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처로한테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거기 앉았지 일어나면은 나락과 아 아깝다 도래야 도래야 와 저걸 스팩으로 피하기가 좋은걸로 어렵다 도래야 안고 와 열애치 나이스 옵시디언도 그거 저거 뭐지 산적스 하우징인가 풍신하우징 달면은 옵시디언에도 들어가요 아 아우 쉿 너무 막힌 것 같아 가자 그거로 어 뭐야 이걸 안왔네 아 충만트 끝까지 안왔네 이건 끝까지 안왔네 스티브 많이 어려워요 요즘도 어려워요 너프 됐는데도 근데 너프 되기 전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겠네요 스티브가 들어갈 때 계속 맞아갖고 이거 이 품질레버 보셨습니까 품질레버 흠 고무는 저기 탄성마다 그게 다 틀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40을 샀잖아요 근데 30같은 40일수도 있고 50같은 40일수도 있고 고무에 따라 똑같은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진짜요? 고무가 빡센게 나와줘야되는데 빡센 고무 진짜 나오면 야 이런게 흐앟 이야 이걸 막네 흐앟 폰신에서 맞을까 힘좋아요 여러분들 저 서울역 가본적 있죠 여러분들 갑자기 서울역이 생각나네 아 야 이거 흔퇴면 안된다 이거 서울역 가본적 없다고 아니 왜 안앉아 아니 이분 정체가 뭐야 아니 진짜 안앉네 와 너무 안앉는데 이건 퇴새 쓴건데 잘못나갔다 여친 3명님 안녕하세요 여친 3명이라니 너무 위자막이네 와 안전진행 카제학 후원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카제하라고 너무 기쁩니다 아니 스위면 야 이거 간다 아 총풍인데 아 멍청해 이거 총풍인데 벤치인가 벤치나 롱롱오즈랑 똑같은거 아니야 우와 딜킹 개아프네 아 죽이요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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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는 그거네 저 뭉툭한거잖아요 못구부리고 이럴 때 그거고 그 맞죠? 저도 군대에서 작업 많이 했거든요 몇치 뭔지 알아요 오랜만에 들어서 헷갈렸을 뿐이야 쉿 그쵸 맞아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이거 갖고 하려는데 헷갈려서 갖고 오잖아요 행복하는데 개 털래요 야이씨 지금 짬이 몇 년인데 그것도 하나 몰라요 개 털래요 진짜 그래서 그냥 가족으로 할 때 하게 놔두면 안되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저기 별거지라야 되죠 여러분들 무슨 레버? 무슨 레버? 무슨 레버? 안 되겠네 응응 아니 골렘님 왜 이렇게 안앉으세요 서울역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군식집 아세요? 갑자기 거기가 생각난다 서울역 기차 기다릴 때 거기서 밥 많이 먹었는데 게임 시티도 있었잖아 거기 그저? 이런씨 저런거 말이야 털래요 와 진짤이 안왔네 나이스 자사 안잡았죠 어어? 길어치 길어치 요거는 딱 나라? 아 화장실 가셨나? 아 오케이 올렸어 올렸어 와 잘 배웠다 저 후 딜이 진짜 짧아가지고 오 아시던데 흥 아이스 와 이거 피하기 졸라 힘든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때려야 된대 이거 시간없이 빨뜨려야 돼 어? 아씨 큰일났다 잘 JAY 가자 아.. 이거 못 깽어 나이스 나이스 으아 가자 아 별게 왜 오우 위험 1년에 맞는 기술 이렇게 없는 건데 왜 맞지 1년에 맞는 기술 좋아요 어? 먹는 약도 먹어보고 해봤는데 뿌리는 게 일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동체 맞았을 때는 불안정하니까 안전하게 때려줍니다 나이스 3통 상단 아 뭐야 퇴소했는데 아 퇴소했는데 이렇게 역전당할 때가 역전당한다면 정말 일받습니다 저건 맞아요 염증 치료제에요 현식 그것도 있는데 해도 안 멈추더라고요 목에 염증인가 싶어서 뿌리는 약을 한번 사봤어요 베리어 개좋아 진짜 좋아 고맙습니다 100으로 안가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시간이 못 오세요 오늘은 샤오유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왜이래 우아 이걸 우와 당했다 같이오는 아니요 아니요 와 참네 오! 자세 잡았쥬 자 그럼 깨구유 심리를 지금 날아! 와 지금까지 안방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깨꺼니 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안드시네 버릇인가 가오일을 왜 후원해요 왜 그러세요 난 제주도 사람들이 요새 무섭더라 뭐야 안돌렸네 나이스 유포 찌르기 멀기 때문에 찌르기로 벽머리 하고 앉을거고 한번더 앉을거고 정벽방 낼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 퇴렉이 한번더 퇴렉이 승차하다 어때 으어어어어어 툰 다다다가 쓸줄 알았는데 이야 찌른네 허어어어 홀리스위트 이렇게 쫄면 안됩니다 쫄면 안되고 나락하면서 써야돼 뒤로 벌려 쫄면 안돼 쫄면 안돼 쫄면 안돼 아니 왜 안다 이거 리차오랑도 좀 작아가지고 캐릭이 보통은 가드시키는데 저거 이거 참아? 데빌진이 대회때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웬워퍼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안전하고 짱플레이를 잘 못해서 카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카자를 더 오래하게 되면 받아! 데빌진이 안쪽 거죠? 와 이걸 안앉아? 아 앉았는데? 뭐 나오지? 아.. 개 잘 찼네 진짜 진짜 아 깨버리고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몸질하면 너무 멀리 갈까봐 일단 때렸는데 한방이거든요 나도 한방 당신도 한방 라이스 그거 이따가 데스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웬캔TV 영상을 올려놨는데 직접 보는게 더 이해가 빠르신다나? 치네 아 이게 1타가 안맞노? 와 이게 1타가 안맞노? 아 또레아는 저기 그냥 계속 쓰는 수 밖에 없어요 쓰는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뼈 이거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잘했다 본인만의 타이밍을 알아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데스 끝나면은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왜 캔TV냐고 아우 쉣 아우 쉣 베리어스지 그렇지 예상했죠 와어어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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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자세는 무조건 기상파에 뜹니다 쩝 공식이에요 나이스 파크 대 파크스 나이스 파크 대 파크스 아 진짜 오늘 회장님이 안왔어 다행이다 진짜 와 씨 들키하네 베리아 아 이상해 베리아 들키하기가 너무 어렵다 오 멋있다 사람들이 계속 13 13이기다 완벽하게 기다리고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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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조심해야 돼 와 미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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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뻗은 거야 에잉 btj 먼저 오세요 귀형이가 돼버렸네 에잉 와 와 알았네 오야 초풍이 어퍼에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그림은 뭐죠 내가 빨아 봐야 되는 거 아이가 방금은 으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맞아요 속키는 럭키클로 예요 아, 저거 알았는데. 방금 변신 되있노. 네, 1번 풀어 탔어요. 와, 잘해. 아니, 갑자기 전오포고님이 오신 것 같아. 전오포고님 아니냐. 아, 미루스찬. 아, 저 베리어 때문에 까다로워. 2차오라기. 아, 저페더. 피해도 힘들어.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아, 나이스. 아이씨. 벽관 아니야? 아, 저거 왜 이렇게 안 펴지냐. 두둑. 캐릭터. 자랑무. 우와. 나이스. 벽관? 우와. 벽관 뭔데? 우와, 벽관은 진짜 하늘이 도와줬다. 아이씨. Burada는 좌봐등 satisfied gullels thank you, swall. 아이야. 잘 bene? 헉. entre之间. 버 الت. savings. 하우 means 139mm. participantsạ? 그게 좀 다 Initiative. 아씨 모른다 이거 어? 좀 전문적이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맨날 샤오류 등승같은거 하다가 좀 전문적인 회사로 뗐습니까 여러분들 좀 딴사람 같았어? 이런 씹 오 다 먹어 이제 하나도 의식을 하시네 오와 나옵니다 아이씨 모른다 이거 야이씨 아니 나는 그거 했는데 저게 아니야? 오랜만에 가자여도 어떻게 이렇게 장인은 죽지 않았다 인정? 어 인정 아이씨 아이고 있었는데 만 멋있어 아이씨 나이스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아니 씹이발 이거 축틀려가지고 신삼다 했으면 안될 것 같았어요 방금은 그래서 잽을 넣었는데 안전하게? 그것도 안되네 앉았지 반질거징 저기요 이거 뒤로 일러면 안돼요 아 이거 안 일러면 안되네 아 방금 그냥 뒤로 한번 굴러갖고 초풍을 노려볼걸 까비 베리어 베리어 깝니다 보세요 베리어 깝니다 깔잖아 근데 맞잖아 베리를 까는거 알고 맞잖아 나이스 왜 어퍼를 질러요 아니 누가보면 품칭줄 알겄네 어퍼도 초풍한테 맞서고있노 와 용감한데? 나이스 도왔나? 아 나이스 레이저가 극기상킥하다가 맞는거죠 사람들이 극기상킥 많이 야 이거 앉아지네? 오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13 13 아 이거를 막고있네 와 진짜 단단히 막고있네 가드를 13 아니었으면 상당히 피겠어 봤어요 끊고 그렇지 데미지 너무 좋구요 일단은 양자 한번 걸어볼까요 초박치기 맞으면 죽어야죠 어 왜 제벽강됐어 제벽강됐어요 이거 초풍쓰는 귀여워 빠져네 아니었네 깍깍이란은 불풍쓰시네 아 죽었죠 어 근데 저는 워릇이 아예 13초 쓰듯이 쓰는 워릇을 그려버려가지고 이거 13초 딜캐를 해본거 알죠 아하 요 때 앉으시는거 마이 오케이 우와 오케 한 다 오케 한다 엄말 오케 한다고 막고잉 잘못 오케 한다며 곧 아 아담 왜 이렇게 잘 가봐 와 선생님 가세요 와 대박 뭐가 우와 대박 파이트 나이스 깨고요 크루를 1타로 시키고 데미지 중치로 가고 고집 온 아 알았네 일어나면 죽어요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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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